58과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에 꼭 신고해야 해. 대화 1 투안 씨, 계약 연장했어요? 네, 지난달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했어요. 그래요? 재계약을 하면 체류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래요. 따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연장 허가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네, 체류기간 만료 전까지만 받으면 돼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용지원센터에 가보려고 해요. 대화 2 흥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이던데요?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 정말요?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 네,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 그럼 흥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 58과 EPS 토픽 듣기 1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하고 여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네, 접수되셨고요. 심사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2에서 3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2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최대 4년 10개월입니다. 3번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네, 그럼 우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기에서 취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네, 세워드로부터 그리워 한정도 어떻게 주어 Winds 두 Hod 治